으 한동훈 음 추경호 누구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아 좀 오래되신 분 아냐 그 궁극힘 당의 오래된 아마 오래되신 분 일까 한 뭐 3선 이상 하신 분 아닌가 싶은데 내가 그 그분을 좀 오래되신 분 이에요 암튼 암튼 이 두 분 음 서로 안좋다고 그런 썰 있는데 부합이 좀 어때요 궁합까지는 모르겠고 가장 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이란 사람은 민심을 읽어 가고 있어 민심을 읽어 간다는 것은 자기 위에 상사였고 지금의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틀리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길 바라는 쪽인데 그 추경호라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여당이거든 그리고 여장이라는 것은 뭐 지금의 윤 대통령 쪽에 사람이 아닐까 그분을 지지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변화를 가리려고 할 것이고 왜 민심을 읽어 가고 민심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한쪽은 음 윤 대통령의 사람의 이유로 보여지니까 그분을 어찌 됐든 지켜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합이 되지는 않겠지 될 수가 없어 아예 궁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이재명 대표 좋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국힘 당부터 자기들끼리 한 단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자꾸 분열이 되고 있는 형국이고 이건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에서도 음 그 많은 160 180만 되는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위기가 왔을 때는 서로 뭉쳐야 되고 또 뭐 이런게 필요한데 지금 국힘 당이 당의 분열도 분명히 크게 있다는 거지 지키려는 자와 변화하고 수긍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하라는 쪽하고 절대로 합이 될 수가 없지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민심을 읽어 가면서 그러면서도 잘하고는 있지만 당대표를 갖고는 있지만 그 친구가 아직까지는 너무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된 국힘의 오래된 의원들은 그 사람들의 힘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못 모으고 있는 형국인 거지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